성민호 씨의 겁이고 한 소절 가능합니까? 아 예 가능합니다 아 에코 주세요 네 할까요? 네 넣어주세요 아무것도 보기 싫었을 때 억지로 눈을 부렸뜬건 그냥 겁나서 뜨거워 겁이 나서 그래 아무 말도 하기 싫었을 때 일부러 목소리를 높인 건 There is no other reason 난 겁이 나 난 겁이 나 yeah 오 오늘 라이브 잘 되네